실사용 리뷰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.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바로 전동 드릴입니다.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5위는 탐사 무선 전동 드라이버입니다. 가정용으로 간단한 조립할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. 4위는 옥수 충전 드라이버입니다. 컴퓨터 조립용으로 좋은 제품이고 휴대하기 좋고 가벼워서 사용 편리합니다. 3위는 샤오미 무선 전동 드라이버입니다. 가정용으로 좋은 제품이고 동작 시 LED 나와서 편하게 작업 가능합니다. 2위는 보쉬 유선 해머 전동 드릴입니다. 유선으로 힘 강력한 제품이고 일선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좋습니다. 1위는 디올트 브러쉬리스 드릴입니다. 완성도 높은 전동 드릴로 현장이나 전문가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